안녕하십니까. 박동예우입니다. 오늘부터 선생님이 사관학교 경찰대학 입시 정보 영상을 새로 시리즈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학습법하고 성취 동기 자극 영상 위주로 갔었는데 그걸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진짜 소재가 다 고갈됐어. 슬프지만. 그래서 걔네들은 가끔 요청 들어올 때 가끔 한 번씩 해드리기로 하고 이제 메인 주력 컨텐츠를 뭘로 가려고 생각 중이냐면 캐스트 주력 컨텐츠를 이번 주부터 매주 나가기로 약속했으니까 사관학교랑 경찰대학 입시 정보 대학 관련 정보나 입시 정보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근데 단순 입시 정보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성취 동기 자극이 될 만큼 이쪽 대학 얼마나 좋고 괜찮은지 그런 거랑 입시의 개관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그러니까 컨텐츠 넘치는 거야. 일단 제일 관심 많은 거 현대 사회에서는 뭐니 일본 말로 하면 오까네 영어로 하면 뭐니 돈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일단 봉급 관련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소개도 드리고요. 다음에는 예를 들면 할 거 많더라고 우선 선발 제도에 대해서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전체적인 입시 단계적인 제도에 대해서 입시 정보 어디에서 많이 얻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이쪽 입시를 약간 부편화 시키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정보의 창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꾸준히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새해에는 새해 영상 이렇게 컨텐츠 시리즈를 쭉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력 컨텐츠로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는요. 한 달 용돈 100만 원. 이게 진짜 자극적이다. 그죠? 이 무슨 진짜 한 달 용돈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이 돈을 다 어디다 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씀씀이가 해픈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루만 해도 쓸 수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 일반 용돈으로 봤을 때는 진짜 적은 돈이 아니잖아. 나는 눈 돌아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입시하시면 1학년 때부터 입학 직후에 원래 품위유집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건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 봉급이라고 부르거든요. 봉급을 받아요. 근데 최근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100만 원씩은 아니었거든.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이쪽 언절이었거든. 근데 최근에는 봉급 인상 이슈와 함께 100만 원만 받느냐? 아니에요. 1학년 때부터 100만 원 이상 직후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충격적인 혜택인 게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입학을 하시면 봉급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장학 혜택으로 학교에 대는 학비 전액 무료 기숙사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기숙사비 전액 무료 그리고 식비, 교재비 등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대학 관련해가지고는 이런 혜택을 뺀다라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법이 아직 완전히 안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아직은 거의 대부분의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분은 뭐 법이 바뀐다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다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일단 봉급 받는 거는 지금도 똑같단 말이야. 근데 1학년 입학하면서 100만 원 그리고 4학년까지 올라가면 137만 원인데 여러분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어 선생님 이거는 그냥 너무 과도한 이런 혜택입니까? 라고 한다면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교육생들 같은 경우는요 준 공무원 교육성에 준해서 이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무원 각종 시험을 봐서 예를 들면 경찰관이 되는 시험을 봐서 주간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교육생 시절에도 이 정도 혜택이 제공이 돼요. 봉급을 받아요. 봉봉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공무원 인사 관련된 정부에서 발표한 봉급표의 기준에서 보면 이런 교육생들도 다들 봉급을 얼마 받는지 수당 같은 거 다 빼고 근무가 최소니까 사실상의 직장인 개념으로 공무원 교육생 개념으로 다뤄져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학생인데 일반 대학생인데 그런 혜택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의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교육생으로 국가에서 준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대접을 해줘요. 언제부터? 스무 살 때부터. 그러니까 직장생활 굉장히 빨리 시작하는 셈이지.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입결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사관학교 입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최근에는 한 5년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의 혜택은 엄청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학생들 중에서 아 근데 나중에 군인 되면 돈 많이 못 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뉴스에서 막 초급 군 간부 관련된 처우가 막 너무 열악하네 어쩌네 뉴스가 많이 나왔었어. 그리고 이제 뭐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 초과 공무수당 관련해가지고 일반 공무원이랑 다르게 합리적으로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처우 관련해서 열악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지런히 이루어진 덕분에 올해부터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소위 관련해가지고 잠깐 어디 갔어? 아 여깄네요. 얘 3번에다 넣고 겨고지나 GP 같은 데 근무하는 소위 소위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연봉이 4,500이 아니라 4,57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답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 수당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합리화해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어. 근데 이제 이거 4,500 연봉 받는 게 몇 살 때냐? 25살 때. 근데 25살 때 이 정도 연봉을 받는다라고 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대기업 대기업 하는데 대기업, 막 몇십 대 대기업 평균 냈을 때가 보통은 처음 들어갔을 때 4,000만 원대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대기업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안 빠지잖아. 물론 겨고지, GP 등 근무 소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몇 달 전에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이제 겨고지나 GP가 아닌 그런 경우에도 4,000만 원대까지는 올리는 장기적인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기업 들어가는 거랑 비교했을 때 나쁘냐 그거지. 근데 왜 이렇게 대접을 해줍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안보 관련돼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키려는 그런 안보관 갖고 있는 친구들이 갈수록 줄어들어.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안보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돼. 나라의 안보가 확실히 잡혀있지 않으면 당장 북에서 내려올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우리도 외적의 침략을 받을 수도 있고 불과 50년 전에, 60년 전에 우리나라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였던 기억이 있는 나라거든.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안보 관련해가지고는 나라에서 그래서 최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근데 지망생이 적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대접을 많이 해주면 오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생겨요. 그래서 비용을 높게 쳐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보에 대한 수요는 우리가 줄어들지 않아. 인구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안보 관련된 수요는 국가 멸망 직전까지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못해준다. 그러면 사실상의 국가 사망 선고나 다를 바가 없어요. 매적이 침략했을 때 방어할 힘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게 국가가 유지가 되겠어? 안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굉장히 안보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대접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워낙에 입결이 높았어.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연고대나 스카이급을 포기하고 가는 친구들이 꽤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내가 대기업을 가고 스카이를 갈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내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 나도 가보지 못한 길이 아쉽더라고. 경찰 대학 다닐 때 내가 서울대 경영학부를 정치합격하고 의대를 장학생으로 붙고 포기하고 여기 왔는데 그쪽 길을 갔었으면 어땠을까. 항상 손에 쥐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사람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미련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의 입결을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는 어떻게 봐도 정시 스카이급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입학할 수 있게끔 입결이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면 요즘 입결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가성비 입시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입결 라인에서 갈 수 있는 대한민국 모든 정시대학들 중에서 우리 이제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은 정시 쪽에 가까우니까 일단 사관학교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최고로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사관학교예요. 그리고 경찰대학 같은 경우도 안정성을 생각해 봤을 때 절대 나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물론 뭐 나는 엄청나게 높은 위치까지 승진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꾸준히 그렇게 막 경무나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잔잔잔잔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난 스트레스 크게 안 받고 워라벨 그리고 일보다는 내 개인의 행복이나 시간 보내는 걸 난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렇다면 나는 경찰 대학 진짜 강추야. 나는 경찰이 업무가 엄청 많아서 괴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했었어. 경찰관 할 때. 그런데 사표 쓰고 나와서 인간 강사하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 정확하게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진짜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이쪽으로 한번 왔으니까 이제 끝장을 봐야죠. 저도 이제 끝장 보기 직전인데 곧 제가 정한 기준 달성하기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거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요. 실제 경찰이나 군 관련해가지고 봉급 관련해가지고 뭐 어쩌네 저쩌네 돈 많이 못 벌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20만 나이로 24살, 5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보통 10호봉 정도가 되면 군으로는 보통 사관학 출신은 대위 그리고 경찰 대학 출신은 경감 이상 승진을 한단 말이야. 승진을 못해도 그러니까 못했을 때 이 정도야. 승진이 잘 안 됐을 때. 근데 그렇게 해서 10호봉에서 15호봉 사이를 쌓아버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런 경우가 되면 수당을 포함해서 연봉이 그때쯤 되면 그래도 한 5천은 나와요. 그러니까 30대 중반 이때부터는 최소 5천 이상 근데 그래도 대기업에 비해서는 작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대기업이랑만 비교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입시 자체나 도착하는 과정 자체가 경사관 합격하는 것보다 그 다음 단계에 뭔가 더 추가 노력이 필요해. 대입이 끝나고 어느 정도 좋은 대학 나온 애들끼리 싸워가지고 일정 티오를 놓고 한 번 더 싸우는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완전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잖아. 그래 근데 비교하자. 비교해봐. 근데 비교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장기적인 안정성을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게임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전반에 폭딜을 넣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지속딜이라는 게 있어요. 지속딜이라는 게. 이 스킬 트리 탈 때 어떤 스킬을 탁 누르면 한 방에 빵 터지는데 어떤 스킬은 잔잔하게 디디디디디디 이렇게 깎이는 딜이 있다고. 근데 전체 딜 총량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쭉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이진 않아. 근데 이 정도 기간 동안에 폭딜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요. 전체 기간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아무래도 일반 대기업 가는 것보다는 경찰 대학이나 사관학교 졸업해서 장기적으로 쭉 꾸준히 갔을 때 중간에 뭔가 사건, 사고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만약에 이 지점에서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돈이 필요한 일이 있는데 전반부에 대비를 못 해놓으면 어떡할 거야. 근데 이건 어쨌든지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 생길 일은 별로 없죠. 꾸준히 쭉 가니까. 저는 물론 편파적으로 얘기합니다. 경찰관 입시에 치우쳐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그러니까는 와 저 사람 저렇게 편향되게 얘기하는 거 봐봐. 오 편향되게 얘기하고 있어. 이쪽의 장점을 설명하는 영상이니까.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단기간에 폭딜을 비교했을 때 장기간에 네 누적딜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있냐 거지. 근데 이게 등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문제는 뭐냐. 더 일찍, 더 빨리,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이 직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리고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남학생들 군대 갔다 와가지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대학 졸업하는데 24살. 그러니까 재수 없이 갔을 때 재수 한 번 했다 치자. 25살. 대학 4년까지. 그리고 군대 얼추 이제 요즘 18개월이지만 왔다리 갔다리 중간에 몇 달씩 까먹을 수 있으니까 2년으로 그냥 계산하자. 그러면 27살. 그 다음에 취업 준비해가지고 한 2, 3년. 이제 진짜로 순조롭게 대기업 됐을 때 그러면 30살부터 시작해. 근데 이거 25살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 5년인데요. 5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씩을 곱한다라고 하면요. 아까 소위 그거 했을 때 이거 얼마야?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단순히 2억이거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대학 4년 동안 너네들이 까먹는 돈이 있어. 엄마, 아빠한테 보통은 받아서 쓴 친구도 있고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학 4년 동안에 등록금, 생활비, 학비, 어쩌고 교재비, 그리고 통신비, 술 사 먹고 밥값, 친구들 만나고 옷 사입고 이거를요. 아무리 진짜로 최소소소소소 소로 잡아도 학비랑 생활비랑 반가까지 다 합치고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대학 다니는 친구들 학교 앞에서 원룸이라도 잡아가지고 자취를 한다라고 하시면 아무리 이걸 적게 잡아도 한 달에 200만 원 이하로 잡기가 어려워요. 반값만 50에서 70이에요. 요즘 반값만 50에서 70. 보증금 근데 뭐 물론 더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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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고 하면 한 개까지 싸게 간다고 하면 더 줄일 수는 있겠지. 근데 단순히 생각해도 3시 3끼 학식만 먹을 수 없잖아. 예를 들어서 식비를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끼에 요즘에는 강남 김밥 5천 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식비를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로만 계산을 해도 한 달이면 풀쩍 60만 원이야. 반값 50만 원. 그 두 개만 해도 100만 원이야. 근데 등록금에다가 옷 입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르바이트로 한다 어쩐다 하는데 순수 소비가 한 200 정도 된다고 하면 1년이면 얼마예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러면은 2천에서 2천 5백. 4년이면 1억. 최소 1억. 근데 이제 이런 대학 가면 특수교육 받는데 필요한 비용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거의 보통은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소비가 됩니다. 근데 그럼 아무리 못해도 일반 대회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로 진짜 최소로 이 정도 근데 20대의 3억을요 여러분 내가 경제학 강의까지 해야 돼. 선생님 고등학교 때 경제 전공이었거든요. 물론 수능 시험에서 경제를 제일 망쳤습니다. 그래서 20대의 3억이 예를 들어서 이게요. 60대가 된다고 하면 이거 은행에다가 그대로만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20대 때 3억을 60대가 됐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거 그냥 은행에다가 한번 넣어놨어요. 그래 요즘 투자 좋아하니까 주식을 사놨다고 쳐보자. 20대의 3억을 그러고 나서 40년을 불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40년을 그러면요 이 차이는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다 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왜 그 가끔씩 뉴스 나오잖아. 30년 전에 어떤 주식을 묻어놨는데 그게 뭐 1000%가 올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뉴스 나오잖아. 그죠? 아니 모르겠으면 삼성전자 주식이 30년 전에 40년 전에 얼마였는지 한번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런 스노볼 효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20대 때 3억을 세이브 해주는 거는 엄청나게 큰일이고 엄마 아빠 남은 인생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노동을 엄청나게 절감을 해드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엄마 아빠 남은 수명을 더 늘려주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빨대 꽂아서 쭉쭉 빨아먹어야겠어? 여러분들이 어? 그럼 돼 안 돼. 인간적으로 그럴 순 없잖아. 고생 좀 그만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큰 혜택이야.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나 대학 다닐 때 어? 그런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학교에서 하는 훈련이야. 당연히 빡세죠. 군사교육도 받고 경찰 관련해가지고도 제식이나 무술 훈련도 받고 다 해. 그런데 그거야 빡시지. 그런데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면 그게 뭐가 빡셔.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다고? 이거는 이제 10호봉에서 15호봉 사이라고 선생님이 아까 말로 얘기했어. 시비 걸지마. 그래서 넘길게요. 상명하복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불합리한 상명하복이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이거 진짜로 영화가 잘못된 거야.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막 그 머리 벗겨진 대머리 막 딱 이렇게 계급 높은 막 군경 간부들이 잔소리 말고 내가 까라면 까! 막 이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진짜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승진회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그리고 일 잘하는 애들 이유 없이 막 까대고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혼내고 그러지 않아. 조직에 들어가서 일해보면 안 돼요. 혼나는 놈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높게 올라간 상사들은 나름 다 이유가 있어요. 그 경쟁에서 치고 올라간 그 상사들 같은 경우는요. 정치를 잘하거나 일을 잘하거나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 조직 내에서.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무능한 꼰대들이 올라간다? 어림도 없어요. 실제로는 회사에서도 보시면요. 막 간부로 올라가고 막 이렇게 그 높은 평사원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높은 간부로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상한 특별함이 있어요. 왜 진짜 비상한 특별함이. 여러분들이 맨날 웹툰 보고 만화 보고 하니까 그런 막 꼰대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라. 엄마 아빠한테 대단한 양반들 많아. 근데 일 잘하는데 괜히 찍어가지고 괴롭혀. 주인공을 괴롭히는 것처럼 만화책에서 개똥같은 소리지. 왜 쟤가 일을 엄청 잘해. 그러면 땡겨요. 왜 얘가 성과를 내면 내 성과니까 위에 그렇게 보고 올라가거든. 엄청 예뻐해줘. 승진시켜줘. 실제로는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유 없이 엄청나게 까인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없는 게 아니야. 선생님 같은 경우도 경찰에 다닐 때 내가 윗학년 전체 투표랑 아래학년 전체 투표로 우리 기수 한 명 모범 학생 뽑을 때 선생님이 모범 학생으로 뽑혔어요. 학교 생활 시킨 대로 엄청 열심히 잘했어. 그리고 경찰관 할 때도 첫 해에 승진가점 들어가는 경찰청장 표창을 탔어요. 그거는 잘 안 줘요. 신임 경우들한테. 왜냐 승진가점이 들어가니까 보통은 연차 있는 경찰관들이 다 받아가. 근데 선생님 그거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봤거든요. 근데 잘하면 되게 예뻐해줘. 그리고 내 경험상 내가 뒤지게 깨지고 혼났을 때는 진짜 뭔가를 놓쳤을 때 혼났어요. 그럼 기분 나쁘지. 짜증나고. 근데 거기서 배우는 거야. 그리고 성장해. 근데 일반 회사는 이게 없을 것 같냐고. 일반 회사는. 윗사람이 세게 얘기하는 거 내가 아 됐어. 반사. 무지개 반사.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나는 바로 해고야. 여러분 불합리한 상명하복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법이 나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아까 경찰에 대한 사과학교 졸업생들이 불합리한 상명하복을 많이 당하겠어? 아니면은 일반 대기업 회사에서도 많이 당하겠어?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면 막 대기업 복지 엄청나게 좋고 막 이런 것들 보시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체 퍼센티지 중에 얼마나 될 것 같아. 실제로 대한민국의 청년들 노동을 하는 수많은 청년들의 그런 복지 중에서 극극극극극극극극 소수야. 제로 콤마 이렇게 쩜쩜쩜쩜쩜쩜 해가지고 쭈루루루루 내려가서 마지막에 일 이렇게 찍히는 정도 비율인 거야. 그것도 그나마 회사 주가 높이려고 어느 정도 홍보 영상이에요. 여러분 홍보 영상. 그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영상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뉴스에 나와. 근데 그 심지어 그 뉴스 누가 만들겠어요? 회사에서 사주해가지고 광고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가 높이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 그러니까 정신차려야 돼. 그래서 입결 생각해보면 이건 진짜 가성비 높은 입시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그렇게 여기 보내고 싶은데 애들은 안 가려고 버텨. 요즘에. 전 자유로운 삶이 좋아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되게 역사적인 게 자유로운 삶을 택한다고 해가지고 일반대 가서 아르바이트 한다니까. 근데 100만 원어치 정도를 예를 들어서 이 정도만 한 달에 아르바이트로 벌려고 하면 여러분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130시간을 땡겨야 돼. 근데 그러려면 일주일에 25시간씩 아르바이트 해야 되거든. 그쵸? 아니다. 일주일에 30시간씩 아르바이트 해야 되거든. 그쵸? 3, 40이 120시간이니까. 일주일에 35시간이다. 아 끔찍하다. 아 일주일에 35시간이면 월화수목금을 7시간씩 일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 월화수목 7시간이면 여러분 학교 끝나고 과제하고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월화수목금 매일 그러면 공부 언제 해? 친구들은 다 학점 관리해가지고 쭉쭉 치고 갈대. 그 다음에 연애는 또 언제 해? 친구들이랑 술 먹고 여행 다니고 자유는 언제 만기 갈 거야? 언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선생님 사장님 저 여행 갔다 와야 되니까 한 2주일만 쉬겠습니까? 아 그러냐? 영원히 푹 쉬어라. 아 이렇게 돼요. 누가 아르바이트를 2주씩 1주씩 빼먹고 싶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음 그래 너의 낭만 소중하니까 이렇게 빼준다고? 나는 온갖 아르바이트 안 해본 게 없어. 나는 공사장 막짐까지 짐 지는 것부터 벽돌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외랑 전단지랑 식당 설거지까지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장님은 없어. 세상에. 더러운 상명 하복은 거기에 더 많아. 나는 경찰에 합격하고 들어가 보니까 천국인 거야. 뭐 용돈을 줘. 나라에서. 와 대박. 용돈을 줘. 한 달 금방 가. 아무리 짜증나고 진짜 짜증나 해도 월급 통장 돈 들어온 날 보면 막 이렇게 행복해. 신나. 학교 안에서 돈 쓸 일이 없어.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거 빼놓고는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주니까 심지어 우유도 줘. 그러니까는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거 빼놓고는 돈 쓸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주말에 나와서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할 때도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폼나게 지냈지. 그러니까 내가 제일 걱정 없이 허락망탕하게 양아치같이 살았던 때가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튼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까 그 스노우볼 효과를 생각해 봐. 20대 전반부에 3억이면 이게 나중에 40대 50대가 됐을 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지.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못 보니까 학생들이 선택을 잘 못해. 선택을. 나는 되게 좋은 입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 용돈 100만 원? 거짓말이지. 정확히는 더 주는 거지. 더 많이 받는 거지. 훨씬 더 많다. 우와 개쩐다. 신난다. 그리고 어디 20대 중반에 세상이 그렇게 놀랄하지 않아. 너네들이 웹툰 많이 봐가지고 다 주인공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20대 중반에 연봉 4,500이라니 이게 진짜 이게 쓸법한 일인가. 이게 오히려 판타지야. 이게 판타지. 쉽지 않은 일. 더군다나 만약에 지금 스카이급 이상 여유있게 갈 수 있을 정도의 친구라면 내가 저 정도는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입결이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이걸 생각해보면 이 정도 입결 최근에 사관학교 입결 대비해서 봤을 때 이 정도 연봉을 주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자신해요. 그리고 우리 경찰 대회 준비생들 아직 혜택 빠지지 않은 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혜택 빠지지 않았을 때 들어와서 혜택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관학교든 경찰대학이든 만약에 이 직이 안 맞는다 하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직하세요. 의무복무 기간 어느 정도 있어. 근데 의무복무 기간 마치지 않고 나왔을 때 페널티가 어느 정도 있어. 그건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룰게요. 그럽니다만 그래도 안 맞는 친구들은 나와서 이직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뭐 어때요? 좋은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직한다고 해도 뭐 어때? 선생님처럼 이직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 아무 상관없어. 근데 나는 나빠서 이직했던 건 아니야.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싶었는데 생각까지 잘 안 됐어. 분하다. 이직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걸. 분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사관학교 경찰대학 입시 정보 관련해서는요. 선생님 개인 홈페이지 네이버 재보긴 카페라는 카페가 있으니까 여기 꼭 한번 들어오세요. 사관학교 경찰대학 관련해서 입시 관련해서 자잘한 정보를요. 제 Q&A 게시판에서 물어보면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입시 요강만 한번 읽어보면 될 만한 거 물어보면 선생님도 답변할 때 힘들거든. 주로 강의 관련된 질문 답변 위주로 거의선 받고 싶어서 이쪽에 담비세요. 그러면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합격생도 되게 많고 또 부모님들 이쪽 대학 입시 관계자분들이 여기 다 들어있고 입시 정보 게시판 들어가보면 진짜 좋은 정보글들이 많아요. 그거를 날 잡고 하루에 한 1, 20분씩만 정독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들 입시 전문가 돼요. 대한민국 모든 사관학교 입시 정보 관련해서 제일 먼저 올라와. 각 대학 공지사항 글까지도 여기에 다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입시 관련해가지고는 다른 뭐가 없어요. 선생님 강의 관련된 정보도 여기 다 올라오니까 여기 꼭 여러분들 들어와서 자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극한의 단련 개강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극단은 경찰대학 수학도 개강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냥 올해 죽어 볼 겁니다. 아 선생님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시고 안 죽어요. 안 죽어. 힘들다 싶을 때 악셀 한번 쫙 밟아. 내가 이제 촬영을 일주일에 20시간씩 하다가 다음 주부터 25시간을 늘렸어. 월화속금 5시간씩으로 일어난 시간 30분 땡기고 촬영 마무리 시간 30분 늦춰서 그거 여러분들 영어 강의까지 하면서 하니까 선생님 그래서 현강하는 일주일에 매일매일 현강하는 선생님보다 지금 촬영 더 많이 해. 하루에 5시간씩 5일이라 25시간이라서 3시간짜리 현강 8개 하는 거랑 똑같아요. 38에 24니까. 그죠? 그냥 온라인 인강에 올인해요. 요즘에 현강 못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몸이 아파서. 근데 이제 몸이 인강을 찍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을 만큼 회복이 됐어. 그래서 인강에 올인 올해는 그래서 카메라 너머에 여러분들께 올인 하는 한 해를 보낼 거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셔가지고 선생님 눈에 광기가 보입니까? 같이 올해 꼭 합격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여튼 이 영상 보시고 이쪽에 관심 생기신 분들은 카페 가입하셔서 바로 합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매주 올릴 거예요. 입시정보 영상. 아 그리고 이 영상 보셨으면 우선선발 제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마세요. 당분간은. 왜냐? 다음 주에는 거기에 대해서 영상 올려줄 거니까 좀만 기다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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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